밴디티의 드라마틱, 오늘은 해를 품은 날의 한 장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어린 세자 헌은 아버지를 따라 궁궐에 놀러온 어린 연호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나와 같이 놀자구나. 계속해서 연호와 함께 하고 싶은 어린 헌. 저는 이궁에서 마냥 놀 수 없습니다. 저를 잊으세요. 어린 연호도 헌이 좋아지지만 애써 그런 마음을 숨기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슬슬 세자빈을 구할 시기가 되자 이때 헌의 형이자 연호를 혼모하던 양명도 아버지인 왕을 찾아갑니다. 네가 무슨 일이더냐? 날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더냐? 소신, 주상전학계 작은 청이 있사옵니다. 네가 나에게 처음을 말해보거라. 마음에 든 여인이 있사옵니다. 언제가 되었건 반드시 평생의 반려로 삼고 싶은 그런 여인이옵니다. 소신의 혼인에 대해 계획한 바바 있으시다면 바라옵건대 소신의 심중도 고려하여 주시옵소서 소신 아바마마께 처음이자 마지막 청이옵니다. 어느 집안의 여식이냐? 홍문간 대제약의 여식 허연우라는 귀식이옵니다. 알았다. 생각해보마. 성은이 망각하옵니다. 양명이 왕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때 어린 헌도 연호에게 자신이 왕세자임을 밝히면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잊어달라 하였느냐. 잊어주길 바라느냐. 미안하구나. 잊으러 하였으나. 너를 잊지 못하였다.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연호의 집안은 반대 세력의 역모로 집안이 몰락하고 연호 가문의 모든 이가 죽은 줄 알게 됩니다. 연호가 죽자 성격도 까칠하게 변하고 잠도 쉽게 이루지 못하게 된 왕세자 헌. 그런데 세월이 흘러 눈앞에 연호가 나타나는데 그녀는 자신이 연호가 아닌 나라의 굿을 책임지는 무당이 제자인 월이라고 합니다. 헌은 자꾸만 연호를 닮은 월이 신경 쓰이는데 누가 너더러 마음대로 떠나라 허하더냐. 누구의 허락을 받고 떠나려는 것이냐. 소임을 다하였으니 물러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사옵니까? 과인의 고단함을 잠재워주겠다 말하니가 누구였느냐 말이다. 가까이 오지 말라. 명하신 것은 전하시옵니다. 멀어져라. 명한 적도 없다. 나는 혼란스럽다. 네가 그 아이인지 아닌지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까지 감히 내 앞에서 멀어지지 마라. 어명이다.